가세로 태양군수와 김돈곤 청양군수, 박정현 부여군수가 당 내부 경선을 사실상 통과해 재선에 도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 각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됐던 새 군수를 본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고, 예산군수 예비 후보인 김영우 전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장도 단수 추천했습니다.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기초단체장 평균 경쟁률이 4.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 가운데 면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